오늘 알바하러 오셨다고 일단 이거 유니폼 먼저 갈아입고 오시면 되거든요. 티셔츠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저희가 위생 문제 때문에 주방이랑 홀 일하실 건데 모자를 쓰고 해주셔야 돼가지고. 아 진짜요? 점장님이세요. 아 네. 승리 형이한테 닮으셨어요. 아 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. 네 친동생. 웃으시는 게 닮으셨더라고요. 와 일단 설명부터 해드릴게요. 여기가 저희가 주방에서 라면 서빙하는 저희 통로예요. 이쪽 보시면 여기 번호가 다 있거든요. 이게 페이저라고 손님분들이 진동 이거 누르시면 번호가 울려요. 그러면 5번 찾아서 여기 오셔가지고 실례합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하고 주문 도와드릴게요 하고. 주문서 받은 다음에 주문서 치워드릴게요 하고 주문서 내려주시면 되거든요. 한 번만 다시. 네. 주문서를 이렇게 내놓으실 거예요 손님들이. 그러면 주문서 받고 나서 메뉴판 치워드릴게요 하고 이거 볼펜이랑 꼭 같이 내려주셔야 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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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부딪히면서 한 번 겪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여기는 몇 시부터 오픈이에요. 저희가 11시 반부터 오픈을 해야. 그래서 지금 오픈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. 네. 이쪽으로 오시겠어요. 저거 물 혹시 다 옮겨주실 수 있나요. 매일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. 네. 여기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주시면 되거든요. 네. 한 개만 더 있습니다. 이렇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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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네 씨하고 차은우 씨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. 네. 여기가 저희가 이제 주방이에요. 그 주문서를 받을 거로 받을 때는 여기 포수기가 있어요. 만약 5번을 받아 왔으면 5번을 누르셔서 라면, 비본, 체파, 소스 한번 여어서 주문을 누르면 이렇게 주문서 빌지가 나오거든요. 여기 라면 몇 개 들어왔어요? 하고 여기에 꽂아주시면 되세요. 그렇게 한 6공지만 설명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하지마, 하지마. 진짜 싫어하신다니까. 어, 난 피가 없긴 것 같아. 물이 너무 나는데? 야, 근데 이거 기계가 하는데 분담을 해야 되지 않아?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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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다 했어? 아, 눈물, 콧물 다 뺐다. 손님 들어왔다, 준비하자. 네. 춤추지 말고 차 씨 굽읍시다. 차 씨, 저 굽고 싶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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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요? 어, 주목표 치워드릴게요. 네, 이거 5번이니까 한번 출발해 주시겠어요? 네. 네. 네, 실례하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주문하신 라면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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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 안 내리고 왔잖아요. 천만 안 내리고 왔잖아요. 아, 내렸어요. 셋이 내렸어요? 셋이 내렸어요. 아, 힘드네. 네. 정장님이 무서우신데? 정장님이 무서우신데? 넌, 정장님이 무서우신데. 나 손님들도 무섭긴 거죠? 넌, 손님들도 무섭게 느껴져. 할아버지. 일하신 지 오래 되신 거예요? 저요? 6초밖에 안 됐어요. 아, 진짜요? 다 몇 살이세요? 저요 22살이에요. 아, 다 동갑이시네 다 우리 또래구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아, 주문 중이요? 네, 주문하시는 거요? 네, 알겠습니다 4번, 5번, 6번 아웃 쉬울까요? 4번, 5번이요? 여기? 네, 제가 여기죠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 아, 아니야, 아니야 임팩트 칠까봐 아, 5번 제가 어디 가세요? 네 아니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우지 못한 추억이 됐다 고맙은 매워 몇 번 끈이 오셨네요 몇 번? 네? 차슈 추가를 하면 안 돼 네 안 찍힌 거 같아서 아, 네네 알겠습니다 네,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차슈 추가했는데 안 찍힌 거 같다고 하셨는데 아, 그럼 몇 번이에요? 차슈는 안 나가 있어요? 네? 차슈는 안 나가 있어요? 안 남아있어요 안 나가 있어요? 어, 그걸 못 봤네요 근데 추가했는데 뭐 안 찍힌 거 같다고 하셔서 버렸다 야, 이건 뭐야? 32번 내가 이미 받아왔는데? 어? 이거 뭐지? 네가 주문서를 다른 걸 드렸네 이거 어디서 주신 거야? 이거 두 개 같이 주신 거야? 한 분이? 아니? 그럼 기억이 안 난다 아, 32, 33을 제가 받고 바로 해드렸거든요 근데 얘가 32... 야, 이거 버려야 되는 건가? 근데 주문이 똑같은 거 같은데, 30 어, 그러면... 안 찍으면 돼? 네네 야, 이건 뭐야? 이거 걸어놔야 되는 거지 이거 뭐야? 걸어놨어 6번이 두 개 뜯혀 있는데? 이게 뭐가 진짜지? 어떻게 된 일일 거야? 지금 방금 받긴 했거든요, 이거? 이게 새로 받은 거예요? 네 글쎄, 이건 왜 내 손에 있지? 32, 32, 32, 33 이게 지금 왜 제 손에 있는지? 이거 일단 다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? 네, 이거는 찍어야 되는 거 이거는 내가 확인해 볼게요 네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너무 당황스럽네 막 엉키니까 아무래도 난 조은아, 지금 위에 몇 볼 같아 돌아가야겠어 그 속은 나에게 한 번 더 가 아이고야 죄송한데 너 마늘 한 쪽 없잖아, 지금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한 번 더 가야 돼 꼭 가야 되는 거 또다시 너는 아이콘 도와줘 당신이